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예울마루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송영훈 첼리스트와 조제어 피아니스트가 클래식 소품집 그리고 캐롤 음악 등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캐롤 음악 듣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고 있던 저희 예울마루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 연주를 부탁을 했는데요. 이 곡을 사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크리스마스 콘서트 지금 예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매를 하셔가지고 당일날 오셔서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